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중화, 중국은 구별되면서도 차원이 다른 개념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로는 이와 연관된 두 개의 대명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로 척화론과 두 개의 대명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명의리의 고수를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척화론자들의 발언을 우리가 무수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굉장히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척화론이 어떤 명나라의 지원이나 명나라의 문책을 예상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당대인들이 고수하려고 한 명의 실체는 첫 번째, 1644년에 멸망한 현실 국가로서의 명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야 할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중화보편문명을 상징하는 명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당대인들이 명으로 상징되는 중화문명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명의리라는 것을 여러 차례 표방을 했고 거기에 기반해서 척화론이 나왔던 것이고요. 사실 국가나 백성 그리고 국왕의 보존을 위해서는 주화론 이외에 대한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척화론과 대명의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특정 국가 또 명이라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바로 중화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 실천하는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는 중화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 실천할 때에야만 그 어떤 유의미한 것이죠. 척화론과 대명의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편 문명으로서의 중화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광해군과 사막사, 병자호란 종전 이후에 홍익한, 윤집, 오달제 이 세 분이 심양으로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이런 분들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여기면 사실 사막사는 부정적으로 여겨야 되는데 지금 방영되는 어떤 사극이나 소설에서 보면 사막사도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막사가 청에 대해서 강렬한 저항의식 지금 관점에서 얘기하면 민족주의적 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간 그 홍익한의 자기소개 바로 청태종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필담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이 첫머리가 뭐냐 하면 나는 대명조선국의 유신 옥에 갇힌 신한 홍익한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당대조선인들이 이중적인 소속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면서 한편으로는 명으로 상징되는 중화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화인은 명나라 사람이라는 뜻하고 바로 이렇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묘비에 많이 보이는 유명조선국 하고 시작되는 그런 표현 또 승전 기원 후 몇 년이라는 표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소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척화로는 사대주의라고 규정하기에도 무리가 따르고요. 그렇다고 민족주의라고 규정하기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현실의 중국과 조선이 추구했던 중화 즉 조선이 추구했던 중화와 현실의 중국인 명나라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중화문명의 이상을 조선 내에서 실현하려고 추구하고 노력했던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중화라는 보편 문명의 기원과 국적은 당대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곧 중국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사례는 지금도 유사한 사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편 종교라고 부르는 것 즉 보편 종교는 지역이나 인종, 신분, 성별을 초월해서 만민이 믿을 수 있는 교리를 가진 그런 종교죠. 대표적인 것이 세계 3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우리가 불교를 네팔만의 종교, 네팔인들만의 종교, 기독교를 이슬라엘이나 이탈리아만의 종교, 이슬람을 사우디아라비아만의 종교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과 유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근대 이후에 받아들인 서구 근대의 보편적인 가치, 남녀평등이라든지 인권과 주권과 같은 개념이라든지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보편적 가치도 역시 우리가 그것의 어떤 국적을 따지면서 받아들이거나 활용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전근대를 놓고 보면 이런 중화문명과 조선의 관계는 그리스 로마 문명과 여기에서 기원한 유럽 각국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로서의 명과 중화보편 문명을 상징하는 명의 차이는 바로 이런 그리스 로마 문명과 유럽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그들 문화 문명의 뿌리로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교육하고 학습을 합니다. 이런 점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적어도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문화는 현재의 주권 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만의 역사 문화로 협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당대 조선인이 보편으로서 수용한 중화문명과 역시 중국 문화는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방 기독교 라틴어 문명권의 교황 그리고 이슬람 아랍어 문명권의 칼리프는 중국의 천자와 굉장히 유사한 존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들은 각국의 군주나 술탄의 정치적인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각국 신민의 종교적인 믿음에 기반한 정신적 권위를 바로 교황이나 칼리프가 보유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국 천자와 조선 국왕과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국왕을 책봉을 해주는 게 바로 중국의 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바로 이러한 지점들은 앞으로 역사학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분야의 학문이 함께 협력을 해서 밝혀내야 될 그런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화문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과 분리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식민지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중화를 선뜻 보편 문명으로 인식하기는 굉장한 애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로마 제국 이후에 재통일되지 못한 반면에 중국은 진나라, 한나라의 통일 이후에 계속 면면히 큰 나라의 어떤 형세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현대 중국의 위상이라는 게 지금의 어떤 주권 국가인 그리스나 이탈리아와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자기 문명의 뿌리로서 접근하는데 큰 장애가 없는 현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 정권과 척화론자의 정치적 책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인조를 비롯한 집권 세력과 척화론자들을 실상과 다르게 미화하기 위함이 아닌 것은 두말할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화론이 대명의리가 사대주의적 성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병자우란으로 초래된 인적, 물적 피해는 당대 위정자들과 척화론을 주장한 그런 사대부들이 짊어져야 될 분명한 역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축하성, 1637년의 정축하성 그 다음 1644년의 북경함락 명나라가 멸망한 것과 중화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1637년 출성항복과 1644년의 북경함락을 명청교체와 화의 질서의 변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대인들이 받아들인 보편 문명으로서 중화의 위상은 조선 내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상의 어떤 의뢰와 그 대상은 비록 한조광조인 명에서 만주조광조인 청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이나 수사나 외교 절차의 본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화문명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진 그런 믿음과 가치의 부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대명의식이라는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지 그 첫 번째 현실 중국의 왕조만 교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역시 만주, 몽골, 한족의 그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제국이었지만 중화문명을 부정하기보다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고려를 해야지 병자호란 이후에도 중화라는 어떤 가치가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된 이유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의 어떤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현실의 중국이 흔들리고 또 그 다음에 동아시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중화에 대한 가치 부여가 흔들리게 된 시점은 이른바 서세동점의 시기 근대라는 그 물결이 밀어닥친 이후에 그때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두 개의 대명인식과 병자호란입니다. 오늘 13주차 마지막 강의에서는 척하론이 제기되고 병자호란 이후에도 대명의리가 지속된 동력이 바로 당대인들이 보편 문명으로 추구하였던 중화에 대한 가치 부여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3주 동안 39개의 주제로 중화 또는 예의실천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병자호란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병자호란 전후 조선시대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을 그들 내부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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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